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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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죽고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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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죄가 살고 나는 죄가 살고 왜 다 사모제냐고 묻고 한 눈에 기도합니다 신여! 주님 덕은 사람 기도가 없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주님 7의 속에서 살아서 영사에 지워가니 나는 믿기 없으며 살고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 내 삶의 속에서 이뤄낸 게 여기 있어 오늘도 예배가 되서 이래서 헛된 집회를 숙독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가주시고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주